회개기도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으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믿고 성기겠노라는 확고한 믿음도 없이 세파에 마냥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는커녕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모른 채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정치인이 있으나 그들이 썩었다고 우리의 손가락은 엉뚱한 것을 가리킵니다. 기업인이나 노동자가 잘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주변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북한이 망상에 사로잡혀 엉뚱한 일을 저지르려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라 가리키던 손가락을 굽혀 나 자신을 향해야 할 때인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의 재단 앞에 가슴을 쪼개어 내놓으며 주의 금휼 하신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여우 앞에 물을 이뤄오는 애썸이 있게 하옵소서 범죄로 인해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에스도와 유대민족들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몸을 들여오니 연락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들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죄만한 저희들을 탕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은 가뭄과 이상기운으로 벌거벗은 뿌리와 같이 되었으나 충만한 은혜의 담비로 덮으시어 속사람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굳들어주시어 능력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홍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병성에서 어섯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대에 가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언총을 베푸시어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던던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검휴를 베푸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가수처럼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기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저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능력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빛되신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기업과 소산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나태한 일상 속에서 안주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물건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숭배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금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금휴를 베푸시사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 속에 분단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휴전선 넘어 어느 골방에서 토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낚시 만져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생활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를 위한 기도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오니 그 사랑 안에 늘 그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익보다 주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곤비치 않고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구하시고 강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신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총을 구하는 기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내용을 갖추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려오니 죄사함의 언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교인이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서로의 사랑과 사귐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헌신된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시대의 기가를 겪지 말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언총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잘 자라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악한 자는 거기를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기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못된 것 투성인 저희들이오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했습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만을 용서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 깊이 감추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성도를 주시고 어디를 가나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땅 끝까지 기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을 충심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주님의 재단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을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어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에 저희의 전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진리로 다서려 주시고 긍휘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에 종이 되어 정오와 미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는 것에 실패하고 입학시험에 실패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미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어 모든 일에 자족하며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생기로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상히 여겨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부수마다 발전이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백성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이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신념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큰 휘를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복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목이 굳어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도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경근의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경근의 능력은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상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역사에 불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죽어가는 무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원하는 목사님에게는 영역을 칠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통해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절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시제를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으니 모든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피를 피고 성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경성하여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 싸우며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며 이 백성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묘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거두어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늘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금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복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운영되지는 않은지요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쌓고 즐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의 길을 닦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교회의 치장과 과실을 위한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외적 형식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운 곧 믿음의 내용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어떤 헌신과 수고도 모익한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순종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재단 앞에 세워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아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진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룩하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방탕하였습니다 말끝마다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모든 힘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셔서 공동체에 득을 끼치게 하옵소서 보다 더 말씀 앞에 복종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종으로서의 길을 걷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주의 신뢰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구원자 배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가를 위한 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떼묻고 일그러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의 험과 점이 드러나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과 존경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형제와 친척간의 돌봄과 관심으로 사랑의 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의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바르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개인주의 물질주의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금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화평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굶주림과 독재치하에서 울부짖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간의 헤어짐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와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엉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갈라져 있는 주님의 몸땐 교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흘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말썽 하나하나가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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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강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금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전에 나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능력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가기 전 드리는 기도 오 하나님 이 아침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생각들이 공중에 떠돌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때로는 듣고 따라하기도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당신을 가로막는 단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모든 비꼼과 용서 못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주소서 이웃과의 사귐이 없이는 당신의 우정도 소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비평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준비되고 열린 생각과 마음을 주소서 목사님에게 축복하소서 이 아침 그에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공급해 주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용기, 은혜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 아침 모든 회중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들을 위한 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영광과 종비를 받아주옵소서 마녀를 통일하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샘에서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기 하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하 더러워져 있으나 이 언총의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옳다함을 입어 영원히 새로워지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완전케 하시며 우리로 실족치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온유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각양 은혜와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사업이 번창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하 저희가 열방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약한 자와 병전자와 슬픔과 환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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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